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24도까지 올라가구요 바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란다 거리대 중에서 창 다육 물을 좀 주고 아이들 꺼낸 김에 한번 영상을 담아보려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크는지 압니다 아닙니다 베란다 거리대에 내놔서 제가 아이들 키워서 이제 물줄 때 아이들 들여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24시간 제가 창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예쁜 sp 창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죠 색감이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창 중에서 일부 베란다 밖에 있던 아이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온도차가 있어요 저 베란다 밖이 예뻐지지 이 안에는 햇빛이 들어온다 그래도 얼마 강렬한 햇빛이 아니라서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오늘 그럼 스타 보스부터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의미 있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몸값이 굉장히 나가는 아이고 변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와 이제 서서히 뿌리를 이제 할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창당육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염을 떼려고 그러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제 물을 줬거든요 이 아이는 물 말음이 너무 심해서 근데 오늘 이제 하염을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안 떨어집니다 이 아이도 그러고 자연적으로 말라서 떨어지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창당육 하염 정리인 것 같습니다 스타보스가 몸값이 나갑니다 예 에본입니다 제가 이 아이도 지금 하염이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바삭거리고 마를 때까지 스스로 놔둬야 되고 아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뚜기 다용동원에서 들고 왔던 창당육 1호 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에본이 하고 몰개는 밑에 있고 풀분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번 그 5월에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확실히 15도 이상 25도까지 아이들 성장한다더니 맞습니다 아 여러분 아 이런 그 약간 살짝 큰 아이가 부담스러우면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시면 어떨까요 색감도 예쁘고 또 이제 색보는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살짝 크다 생각 드시면 또 이런 아이도 데려다가 키워서 작은 아버지 거든요 그래서 쉬워서 이렇게 예쁨도 보시고 즐거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 에이지도 색감이 노랗게 예쁘죠 창끝이 또 빨갛습니다 버건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아이 창끝이 빨갛고요 예 이 아이는요 연꽃 아니 마리아하고 에보니 교배종이라고 해야 3천원 주고 구입한 겁니다 창끝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제 가을에 기대가 많이 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가격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이 아이는요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아우 얘 온지 꽤 됐습니다 1년 반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밖에 못 나가서 그런지 밑에 보면 쪼글쪼글 하죠 이 아이가 안에서 예 이랬습니다 아이가 외가기가 없고 힘들고 물을 줘도 반응도 못하고 활짝도 뿌리알짝도 못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햇빛과 통풍의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각화분으로 옮겨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생생적 부분은 좀 물이 차오르죠 여러분 밑에는 쪼글쪼글 하지만 이러면 이제 아이가 뿌리알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 아이는요 너브초이스 한염입니다 한염이라는 건 워낙 이렇게 넓은 입을 가진 아이를 뜻하죠 아 실제로 보면 더 이쁘고 귀여워요 이 아이가 통통하니 그래서 차양다육의 매력도 이렇게 한염을 많이 선호도 하시죠 실제로 보기에도 한염이 예쁩니다 예 여러분 이 아이는 아이스에이지하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꽃 마리아인데 어우 남성미가 있습니다 검붉고 창이 색감이 아주 붉게 물듭니다 그래서 도리아 아이스에이지하고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영꽃 마리아는 여성적이죠 심청일 생각이 나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이름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요 이름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김단초 산정을 다시 다육인원에서 온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근데 이 창대가 sb창으로 온 거거든요 요런 아이들 그냥 조그만 아이들 키워서 햇빛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내놓으면 이렇게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2년 이상 된 겁니다 지금 2년은 안 됐을까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가서 이렇게 키워보면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생장성 부분이 도리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 그래서 작다고 해서 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묵은 정도 그 다음에 일교체에 의해서 물이 드는데요 요런 재미도 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예뻐졌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작으면 이제 베란다 거리대 아무데나 꽂아 놓고 그러면 이제 빈 공간에 놓으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창다육 중에서 생기기로 오뚜인 건 블랙스타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친정 가서 오뚜기 다육농원 들려서 데리고 온 아이로 기억을 하거든요 굉장히 예쁩니다 초록초록하더니 지금 2개월 정도 됐어요 내논집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창끝이 부터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들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아이 볼까요 여러분 슈퍼클런1930 이라고 합니다 작년 1월달에 요런 아이들 인터넷으로 많이 판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도 없이 온 아이인데 이 아이를 심었더니요 몸살 꽤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제가 요아이를 다시 풀분 작은 데 이렇게 심어서 아이를 이제 햇빛을 좀 많이 노출시켰더니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매력있죠 작다고 밉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다육이 예뻐지는 정도도 그래서 통풍과 햇살이 좋은 곳으로 내놓고 관리를 잘 해주면 이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 보시겠어요 이 아이랑 둘 다 1월달에 온 겁니다 벌써 1년 지금 5월이니까 1년 4개월 된 아이들인데 이 정도밖에 못 걷습니다 밖으로 빼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에케베리아 속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서 이 아이들을 밖으로 못 뺐더니 이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안에 있으면 이렇게 초록초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톰스타라는 아이고 이 아이는 샤넬로즈인데요 이 아이도 굉장히 큰 아이가 오는 아이거든요 근데 세란톤하고 비슷한 시기에 온 거고 거의 똑같은 시기에 온 건데 이 아이도 관리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장점 부근에는 예쁘게 올라오니까 이 아이도 세란톤처럼 예쁘게 성장이 될 걸 기대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한번 자리를 바꿔서 이 아이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쁘게 그래서 제 숙제입니다 지금 올해 아 이제서 봤습니다 이 아이를 그래서 세란톤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예뻐진 거거든요 제가 관리를 해서 그래서 이 아이도 햇빛으로 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리대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 아이를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안으로 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용 다육도 다른 다육하고 마찬가지로 관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그리고 또 햇살이 좋은 거리대가 아이들한테 명당 짜리고요 이렇게 애보님처럼 오랜 시간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기다리면 아이들 예쁜 아이들 볼 수 있고 러브초이스 한약업도 또 이렇게 물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인내해서 보는 게 다육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폴리스카이라는 아인데 2천원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2년 정도 된 아이거든요 기다려야 저렇게 예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작지만 이런 아이도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되고요 물드는 것도 보게 되고 블랙스타처럼 멋진 아이의 코스도 베란다 창문 밖에 거리대로 나가면 예쁩니다 숙제는 이제 유아 아이들입니다 이런 초록초록한 아이들도 이제 관리를 잘해서 우리 손길을 타면 이제 예뻐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창 아이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햇빛 좋은 곳 통풍 좋은 곳에 한번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